당신 학생이 뭐야? 우리 엄마 백두 회장 됐다니까! 백두도 갖고 싶었어? 이 정도로 벌써부터 흥분하시면 어떡해요? 고작 이런 방법으로 백두그룹 나한테 찾아줄 계획이었어요? 너 할 만큼 했어. 이제 네 행복 찾아와. 감히 네가 날 밟아? 너희 어머니 절대 용서 안 해. 그래가 너도 마음 정리하고 받아들여.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?